와 남준이 또 아픔한다 야 너 진짜 너무 많다 진짜 야 눈물 고인 거 어떡할 거야 야 됐어 너 가 빨리 리더라는 사람이 저 뒤에 가서 서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야 너 손 들고 서있어 이봐 저 가서 손 들고 서있어 내가 잠을 못 잤어 미안 이런 거 봤어요? 무대 하면서 손 들어! 오케이 손 들어 리더라고 봐주는 건 없어요 자 여러분 갈 때까지 가는구나 진짜 일단은 어 참 무슨 말을 해야 되나